오늘은 초당선에 꼬마 손님이 왔어요. 할아버지 손잡아. 할아버지 손잡고. 몽몽이 구경하러 갑니다. 걷는 게 똑같아. 손으로 올라갈 수 있어? 자, 편한 길을 놔두고 지금 웜한 길을 택하고. 모험심이 아주 강해요. 자가 물이 있으니까 야가 이리 돌아가는다. 포도 안 먹었어? 아빠가 또 세워줄게. 아빠가 지지 지지 땅에 떨어져서 지지 이리 와. 아까워. 왜 안 먹었어? 먹다가 떨어져. 일부러 쏙. 잘 익었네. 이제는 다 크네요 뭐. 고추가 더 익었네. 고추가 빨갛게 익었네. 쪽파도 자유 잘하고. 쪽파도 잘 크고 있다. 이거 밟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근데 또 다 병들었어. 위에 거는 괜찮아. 위에 거는 괜찮다. 그치? 빨간 거. 그치? 고추 따갖고 가야 되겠다. 여기 누워놔야 돼. 손은 다 먹으면 안 빠졌지. 개야, 개야 이래봐. 아유유유. 고위가 다 죽었어. 그치? 고위가 다 죽었어. 멍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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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봉다리 가져와야 되겠다. 가지 많아. 손이 이거 봐라. 이거 밤있다. 가지를 안. 수석이 안 짜서 그렇잖아. 응.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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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가. 손이.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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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에 밤 나무 있을걸요? 응. 밤. 밤. 여기 밤이 있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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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다 떨어져 갔나봐요 저 닭자관에 밤이 있을텐데 아 그런데 밤 벌레 먹었네 밤 뭐 요즘 밤이 인기가 밤이 없어요 아 인기가 얘들아 잘 있었죠? 잘 있었죠? 다 벌레 먹었어 여기 여기 밤은 안 좋아 애들 밤은 여기 밤이 맛있더라 맛있어? 응 소송밤이라 그런가봐 응 꼬치 꼬치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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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다 토마토 여기 쪼르륵 있네 토마토 토마토 버렸어? 고추가 다 탄자병이 걸려서 죽었는 줄 알았더니 늦고추가 이렇게 익었습니다 다 병들었네 고추가 병들었습니다 고추가 빡기 오이구 마지막 오이 참나물밭이 완전히 안 따둬 먹어서 이렇게 난리가 났습니다. 내년에는 참나물도 많이 먹어야겠어요. 참나물 향이 납니다. 간다 간다 물고기 간다. 고기로 가야지. 아기가 물고기 신이 났어요. 참나물 향이 났어요. 참나물 향이 났어요. 참나물 향이 났어요. 참나물 향이 났어요. 러쉬 오우 잘한다 엄청 잘한다 오우 잘한다 우렁이가 아 우렁이 아니에요? 저기 타고 올라가서 났구나 저다 왜 저래 붙여놓느냐 천적이지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 저기 저어서 겨울을 낳아 내년에 그 알을 씨를 넣은거에요 저게 우렁이 알이랍니다 우렁이야 아이고 거기 서있어 가래요 다 가래요 알아서 갈게